코로나 이전 2019년 우리나라에서 폐암은요. 전체 암 발생 2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남녀 모두 폐암은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폐암하고 관련된 증상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3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기침, 피가 섞인 가래나 객혈, 호흡 곤란, 흉통, 그리고 쉰 목소리라든지 연화 곤란,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것, 또는 팔과 얼굴 쪽에 부종이 생기거나 두통, 발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폐암 환자분들을 임상적으로 제가 진료에서 만난 거는 대부분이 증상이 없이 우연히 건강검진해서 폐상염을 찍었다가 턱 하고 덩어리가 있어서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폐암, 폐암은 어떤 진단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될까요?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폐의 단순 X-ray, 흉부 방사전 촬영으로 확인됩니다.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홀수에 짝수에 만 20세 이상이면 무료로 폐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뿐만이 아니죠. 직장 건강검진이라든지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흉부 방사선 촬영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과거 결핵 왕국이었기 때문에 흉부 X선 촬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인지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고등학교에만 들어가면 결핵, 협회 등에서 폐사진을 찍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흉부 X선,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더니 어떤 덩어리가 보이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인 CT 촬영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이 동시에 흉부 촬영에서 덩어리가 보인 경우에는 가래를 뱉어내는 객단검사, 그리고 CT 촬영 이후에 기간지 내경을 통화할 수 있는 작은 기간지 내시경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기간지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폐의 종물, 즉 덩어리를 촬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일부의 조직을 띄워서 조직 검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지 내시경이 닿지 않는 부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흉부 방사선 촬영과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CT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한 후에 작은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세침 흡인 검사, 파인 니들 아스프레이션 FNA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직을 확인한 후 암이 다른 곳에 전이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양전자 단층 촬영, 폐 시티를 통해서 암의 종류와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폐암, 사실 간암, 위암, 대장암 정말 모든 암은 다 무서운데 실제로 이 폐암은요. 5년 생존률이 34.7%로 타암종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생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주요 암종 사망률 1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기 발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원격 전이, 즉 왼쪽 폐에 있다가 오른쪽 폐로 넘어가거나 기관지를 타고 식도로 넘어가거나 또는 갈비뼈, 척추뼈로 전이되거나 간 또는 다른 곳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멋졌던 환자분은 복부 초음파에서 우연히 간의 덩어리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간암인가? 하고 CT 촬영을 했더니 폐에도 덩어리가 발견됐고 조직검사를 했더니 폐에 있는 7cm짜리 암은 증상이 없었는데 그게 간에 전이돼서 간 수치가 올라가고 황달이 생겨서 발견된 겁니다. 폐암의 검진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률 그리고 폐암의 진단 당시 3분의 2가 이미 전이가 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폐암의 조기 진단을 통해서 폐암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